왜? 왜, 왜 그래? 왜, 왜 그러던데? 내일 급식이, 내일 급식이 내일 급식이 왜? 내일 급식이 민초떡볶이래 어? 뭐라고? 민초떡볶이 뭐? 미, 민초떡볶이? 어 어 나 그거 찌미님 유튜브에서 봤어 오 진짜? 야 실제로 그런 음식이 존재하나봐 우와 나 내일 급식 진짜 궁금하다 우와 진짜 민트 떡볶이다 우와 나 지금 내 눈이 너무 의심스러워 맞지? 너무 가짜같지 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와 마치 내 눈에 지금 초록색 안경을 낀 것처럼 맞아 내 눈이 잘못됐나? 우와 우선 먹어보자 응 당면인가? 중고당면? 우동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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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궁금해서 먹는다 응? 응 응 난 진짜 궁금해서 먹는다 너 민초파야? 어 난 민초파야 너는? 난 민초파는 아닌데 그래도 먹긴 하는데 음 이거는 궁금해서 어 정말 궁금해서 먹게 되는 어 그런 비주얼이다 음 음 음 음 우와 근데 여기 되게 자양하게 있다 진짜 떡볶이 시켰을 때처럼 소세지 있지? 메추리아 있지? 중국 당면 있지? 중국 당면 있지? 와 나 소세지 먹어봐 소세지 초록색 소세지 초록색 소세지 크림 떡볶이에 소세지 있는 거 근데 음 민초 맛이 나는 것 같아 나는 것 같아 아닌가? 안 나나? 어허허허허 그러니까 근데 맛있다 응? 크림 떡볶이 맛이야 음 이거 먹어도 돼 우와 나 이거 중국 당면 중국 당면 먹는데 재밌어 음 재밌다 야 우리 학교 급식 회사 어디랑 손잡고 한다본데? 그 회사 이름이 뭐였지? 아 그 북떡 치떡? 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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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 이게 야 너는 급식에 음식 들어오는 회사까지 아냐? 내가 그 정도로 애착이 있어 급식에 근데 이거 설마 초코도 뿌려먹는 거야? 어 맞아 그렇대 뿌려먹어보자 아냐아냐 나는 괜찮아 왜 뿌려먹어보자 너 해 너 하고 싶으면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뿌려서 먹어보고 알려줄게 괜찮으면 뿌려 아 알았어 초코레 난 듬뿍 뿌릴꺼야 듬뿍 난 듬뿍 뿌릴꺼야 듬뿍 나면 이렇게 좀 초코소 먹어야되는거 아냐? 먹어야되는거 아냐? 오늘 초코치 나면 민트 초코 진정한 민트 초코 어때?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더 맛있어? 응 더 맛있어 뭔가 그거 너가 생각하는 그런거 아냐 진짜 뿌려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식이 맛있게 변해 정말? 오 진짜라니까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? 나도 뿌려볼까? 오 뿌려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으흠 나도 뿌려봐야겠다 초코를 여기에다 뿌린다음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고? 응 이렇게 질서 질서 응 나 이게 뭐야 아 초코 갑자기 초코 뭐야 어색해 야 나 왜 거짓말해 왜 난 맛있는데 우와 호빈 진짜 또 당했다 와 진짜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민초 음식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 아 근데 떡볶이는 좀 그치 떡볶이는 솔직히 생각은 안하지 맞아 기발해 기발해 이거 만든 사람은 좀 특이한 것 같아 특이해 특이해 나는 이거 먹어봐야지 민초 아이스크림 나도 시원 상콤해 시원하다 오 너도 민초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나 민초 먹긴 하는데 돈 주고 사먹지는 않아 오 오키님들은 어때요? 오키님들은 민초 파에요? 아마 이거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민초 다니지 않을까? 아 그러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와 이건 떡이다? 인절미야? 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음식들이 많다 야 이거 한번 먹어보여 오 아이스 인처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뭐가 쉽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이건 민트초코 아몬드 음 달콤해 맛있어 오늘은 민초파티다 드끼야 내일 급식은 뭐래? 아 내일 급식은 소곱창 로제 떡볶이 모둠구이 떡볶이 소곱창 튀김 소곱창? 우와 우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우와 그러니까 나 이런거 처음봐 나는 이 튀김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여기 찍은 다음에 오 여기다가 이거 넣어도 돼 음 음 질기 바삭해 음 나는 로제 떡볶이 우와 맛있겠다 궁금해 풀뼈다 이 안에 뭐가 들은거니? 고소해 맛있어 우와 이 모둠구이 떡볶이도 대박이다 음 음 오섬겹 음 오섬겹 우TC 사이라고 오섬겹 인기가 집중하고 지금 вид Нав cons 통ängen 오섬겹 계란 곱창 되게 고소한데 이게 고소하잖아? 이게 떡볶이가 있어서 매콤하고 그러니까 부합이 잘 나죠 치킨 매운 소스 요거트 혼합 맛있겠다 소라야 너는 김 안 뿌려? 난 김 뿌렸는데 단무지 볶음밥 같아 계란도 들어있고 고소해 밥은 뭐지? 단무지인가 봐 맛있다 난 치킨인데 요거를 매운 소스에 찍다가 요거는 요거트 가루같은거 같은데 요거트 콜라보 음 음 음 맛있어 우와 이거는 숲창튀김 우와 우와 맛있다 저게 안 끊길거 같은데 안 끊지네 찍어먹어볼게요 요렇게 찍어서 한 번엔 끓여 오늘은 진짜 떡볶이 먹는 기분이다 야 맛있다 좋지요 어제오늘 우리 급식 대성공이다 맞아 민초급식 그리고 곱창떡볶이 급식 먹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생선